퍼포먼스를 저희는 이렇게 쭉 지켜봤자 집중을 해서 중간에 아주 묘한 소리가 그 무슨 소리를 내신 거예요?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트럼펫 소리인데요. 트럼펫 소리였구나. 따로 한번 솔로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 네네네. 최신화 선생님 북한에서 춤으로서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. 무용 감독은 8년 정도 했고요. 26년간 무용수 활동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김일성, 김종일 앞에서도 공연을 저희가 했고요. 행사도 많이 했으니까. 북한에서는 인민배우라고 해요.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민가수, 국민가수 그러잖아요. 김종일과 김일성들은 앞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건 그 급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. 와아아아아아 맛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